지금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과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38절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3장 족보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족보의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의 구조에 대해서 또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족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는 달리 특별한 분기점 바벨론 포로가 특별한 분기점이 있었죠 마태복음은 그러한 특별한 분기점에 대한 설명이나 또한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요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가 몇 명이 나온다고요? 77대가 나오죠 77대, 이 77명을 똑같은 규칙에 따라 나열한 구조입니다 똑같은 규칙에 따라 나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열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24절에 보면 그 이상은 마탑이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계속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는 조상에서 자손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로 되어있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원래 족보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향식 족보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는 반면 누가복음 족보는 특이하게 자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역순이죠 이것을 상향식이라고 그러죠 상향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상향식 족보가 나와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군데 나와있어요 상향식 족보가 역대상 6장 31절부터 48절에 보면 상향식 족보가 딱 한 군데 나와있는데 누구의 족보를 말씀하냐면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족보가 나와있어요 찬송하는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 찬양대 24만엘이죠 이 해만과 아삽과 애단의 족보인데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족보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상향식 족보예요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있고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있다는 거죠 상향식 구조가 나머지는 다 하향식 구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아세의 자손 중에 해만 해만이 찬송을 맡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오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하고는 약간 틀리게 기록이 되어있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오 하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상향식 구조는 위로 올라가는 이 상향식 구조는 누가복은 족보에 가장 두드려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향식 구조가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따가 그것을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7명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75명이죠 왜 그래요?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분은 신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두 분은 순수한 사람으로 따지면 75명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7명씩 나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처음 스타트가 돼요 그래도 7명으로 한 묶음 또 7명으로 한 묶음 그래서 총 11개 그룹을 나눈 거예요 11개 그룹을 나눠서 7명씩 11개 그룹이니까 77명이죠 이렇게 해서 77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개로 나누어진 이 각 시기의 첫 인물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11명의 인물은 예수, 요셉, 마타디아, 스왈디엘, 예수, 요셉, 다윗, 아니, 데라, 가이난, 야렛 여기 동명인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예수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또 예수 다른 사람이죠 요셉도 두 명이나 나오죠 이 77명의 이름은 이름과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 자세하게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름과 이름의 뜻 간단간단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행적이나 이름을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무명의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명의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모두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님의 안권적인 은혜 가운데 성경님의 감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구속사적 경륜은 무엇인가 상향식 족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구속사적 경륜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호는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미는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까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아담의 후예를 타락한 아담의 후예를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고림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려주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살려주셨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수님에 이르러서 생명의 역사로 전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일부러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담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까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택하심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생명의 뿌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명의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치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아야 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구나 그러한 것을 한 번쯤이라도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누가 보은 족보의 구속경류는 두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담위로 하나님까지 마치신 거죠 사람으로 치고서는 첫사람은 아담까지 같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종립으로 찍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쳤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자손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족보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시는 중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하모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중부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전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죄 때문에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로 이 벽을 허무셨죠 에베스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연결하셨다 그럼 십자가가 이렇게 상하 자우로 되어있잖아요 상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시는 역할 자우는 우리 사랑과 사랑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또한 골로세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우리를 화목해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해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그래 너희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또 더 이상 재짓지 말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속사정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그 뜻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재짓지 않고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흐먹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또한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기록된 그 위치를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된 위치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었을 때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이 3년인데 공생이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공생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누가복음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보면은 거기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따가 찾아볼 거지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족보를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투자기에서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족보를 쭉 일부러 그래서 상향식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테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세례는 죄삼의 세례잖아요 회계의 세례이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구속을 위한 구속을 위한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받았는데 왜 저한테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해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훈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야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죄인인 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전 인류를 대신하여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서 회계 세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으신 걸로 그렇게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각 봉산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그 회계 세례 죄사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전 인류를 대신하여 이 회계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을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가 누가 보고 3장 몇 절부터 시작돼요? 23절부터 시작이 되죠 23절에 시작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21절과 22절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셨는 거예요 이때 하늘로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어서 족보를 기록하심으로 상향식으로 기록하심으로 쭉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심으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거죠 증명하신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보금 족보가 후속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원시보금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보금도 역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누가보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누가보금 3장 23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여자의 후손인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눈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성령 인퇴하셨잖아요 예수님 성령 인퇴하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 인퇴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보금 4장 22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죠 마태봉 13장 155절에도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퇴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시심을 이 누가보금은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입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보금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해가지고 요셉의 이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리오 그랬죠 헬리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헬리는 누구의 친아버지예요? 알고 봤더니 마리아의 친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리아의 친아버지 여러분 누가보금 족보가 다 그 이상은 그 이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만 유독 요셉의 이상은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상은 이상은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법정적인 아버지라고 그랬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요셉의 장인어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 지나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장인어른이신데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 자리에 이 마리아를 넣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니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리가 마리아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깨닫는 거지 공부 안 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십니다 여기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없이 성령 잉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 본 3장 족보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보금 족보에 구속사적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원시우보금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한 빌리포스 2장 6줄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이처럼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대속죄물로써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그냥 하도 우리는 문제가 그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보다 날 구원해 주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그 감격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셔서 놀래 자빠진 거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대표로 도마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평강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의 7배 이상 눈부신 영광의 광채를 가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30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 30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의 7배 이상이나 밝으신 분이다 그럼 광채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빛되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만우엘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인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마태봉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나오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은 저희 지역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도 있고 바로 23절에 또 인만우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두 가지인 거죠 여기에도 또 천여인태 성령인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인태도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은 인만우엘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또 하필 인만우엘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오늘도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이거는 전율이 일어나죠 아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낙고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내고 동고동라 하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마누엘로 오신 것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께서 동격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와 동격으로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청군천사를 통해서 다 영광받으신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양손양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셨다니 여러분 너무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 그 불붙는 사랑 구원의 열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사순절 기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만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바운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손길 개인개인마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